여러분은 혹시 빅데이터가 여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쌓여지고 축적된 데이터에게도 한여식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차가운 진실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반박하고 싶은 한여들 스윗물 소남들 맘껏 반박해보시면 감사하겠네요. 3200만명이 사용한 네이버 블로그 성별별 키워드 검색 데이터가 있습니다. 20대 여성은 부산여행 케이크 먹방 맛집 웨이팅 여행 카페 같은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고 20대 남성은 면접투자 여행 같은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한 걸 알고 있죠. 여성들의 키워드에서 자기개발적인 키워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남성들에게는 아주 거대하게 보이는 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30대 한녀들은 호캉스와 부산여행 맥주를 가장 검색 많이 했죠. 하지만 3대 남들은 맥주 캠핑 주식을 검색했고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키워드가 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여성은 책과 제주도 여행 전시회 관람 같은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고 40대 남성은 캠핑 운동 투자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죠.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을 통틀어봐도 투자 주식 자기개발 같은 걸 알아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말 적다는 게 빅데이터 팩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혐을 하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 돈 낭비하고 호캉스 카페 맛집 탐방을 즐기며 인생을 허비하는 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자들 해외여행 많이 가는 건 마이너스인 걸 왜 모를까? 소개팅에서 해외여행 1년에 몇 번씩 꼬박꼬박 어디 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왜 하는 걸까? 라는 남성들의 지극히 평범한 조언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은 해외여행 못 가본 찐따야 라는 말로 여자들이 여행 가서 돈 낭비하는 걸 공격적으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돈 낭비하는 건 데이터적으로 팩트인데 그 사실을 지적하면 찐따라고 공격을 하는 우리 여성들. 이건 또 뭔 소리냐 해외여행 못 가봤냐 힘내라 라는 식으로 여자들 해외여행 가서 돈 낭비하는 걸 지적하면 불쌍한 남자 취급하는 여성들. 돈 많은 한녀들이 지 돈으로 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찌질해 보여 라는 식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여자 돈 관리에 대해 지적하면 찌질하다는 말이 그녀들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서른이 넘었는데 퇴사하고 해외여행 유럽 아시아 다녀왔다는 이 한녀. 이 한녀는 살면서 처음 마통을 뚫고 모은 돈 살살 녹았다는데 이런 한녀들의 소비가 과연 올바른 소비일까요? 공무원 임용 붙은 구급한녀는 임용 전에 해외여행 마통 뚫어서 놀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런던에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항공권 변경으로 120만원 추가해서 3일 정도 더 런던에 있고 싶다 말하죠. 이번 여행으로 40살까지 여유 없이 빚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어제 밤부터 울었다는데 여러분은 이런 한녀들이 과연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구급 합격한 한녀들은 임용 가기 전 마통으로 해외여행을 무조건 다녀옵니다. 구급 합격하자마자 마통 뚫었는데 더 갈 걸 더 썼어야 했다 후회하는 한녀들. 이런 모습을 보면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이버에서 직접 발표한 3200만 명의 빅데이터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20대 남성은 면접과 투자와 함께 여행을 고민하지만 20대 여성은 부산 여행 맛집 웨이팅 케이크 먹방 허버허버만을 고민한다는 팩트를 보세요.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 저 멋진 경제관념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두 눈을 가리고 한국 여성도 나쁘지 않다 자위해봐도 그녀들에게 해외여행에 대해 지적을 하면 노란 장판 깔린 집에 살게 만들 거짓 진단함에게 걸러지는 게 낫다. 해외여행가는 돈도 아까워하는 찌질이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해외여행 다녀온 걸 언급하지 않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이딴 글을 쓰는 거냐. 라는 식으로 발작할 여자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 경제관념 있는 여자는 한국에 없어요. 여러분만큼 열심히 돈 모으고 저축하는 여자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자들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데이터는 차갑다.